오늘은 6월 10일 월요일, 음력으로는 5월 5일 을사일이니까요. 뱀날입니다. 봄날 꽃밭에 나온 푸른 뱀의 날입니다. 오행상 을사는 목생화, 즉 나무와 불이 오는 상생관계입니다. 을사의 그 기운은 남다른 그 창의력과 그 감성으로 세상의 그 이타적인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뜻이 깊은 기운입니다. 창간의 그 을목이라고 하는 그 성추의 기운은 지지의 그 사화라고 하는 그 불의 도움을 받아서 꺼지지 않는 그 불의 암시처럼 항상 그 발전하는 그 복록을 암시합니다. 흔히 그 을사의 기운에는 명예와 그 재물이 함께 들어있다고 합니다. 그런 운세를 더욱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규인의 그 도움입니다. 사람의 그 도움 또 사람의 그 덕 때문에 돈복도 크게 터지고 또 명예도 크게 그 거머쥐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날은 그 사람 만나는 일이 특히 그 중요해지는 그 일진입니다. 창간의 그 을은 자랄대로 다 자라있는 그 장성한 나무가 아닙니다. 이제 그 막 싹을 튀운 새싹의 기운과도 같습니다. 하늘의 그 도움 또 주변의 그 도움이 만들어줄 그 재물운과 돈복이 새싹처럼 이제부터 커져갈 수 있는 그런 암시를 주게 됩니다. 이런 그 을사 일진이 더한층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풍수적인 조치와 또 만나게 된다면 이날 그 일진은 더욱더 그 돈복 터지는 그 일진으로 가속이 될 것입니다. 요일에서 그 오늘처럼 또 달의 요일 그 월요일이 왔습니다. 지나친 그 양기운으로 그 편중이 된 이런 환경이 음향균형지점으로 그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함께 우리에게 시사합니다. 이날 그 여러분들께서 그 집의 그 불의 구역인 그 남쪽 구역을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. 이날만큼은 그 물그릇을 꼭 은박지 위에 그 은박지 접수 위에 그 올려주시게 되면 너무 좋습니다. 지방 그 풍수환경에서 그 음향균형의 그 시도로 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. 돈복을 크게 그 이끌어줄 수 있는 또 이날 하면 좋은 그 지혜로운 풍수 배열이 되어줍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그 물그릇을 은박지 접수에 올려두는 이런 간단한 또 풍수적인 조치 병행하셔서요. 크게 그 돈복 터지는 멋진 그 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